보고싶어, 보고싶어 어, 뉴고왕, 뉴고왕, 고하, 고하 어, 고하 슈웅, 났나 쏴 대성아, 비행기 좀 그만 날려 왜? 우리 오한별이가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아, 이렇게 오래 호영이를 못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알아? 오늘이 하루밖에 안 지났다는 거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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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돌아올게 이쁜다 cherche